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겔 러브 어어쓰 미호 자 본캐에서 한번 밖에만 가볼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대는 25승 9패짜리 2268점짜리 어마무시한 승률의 괴물입니다 맵은 4인용 톤이구요 범이어 재밌는데 풀트럭만 맞다고 막말로 사빈정입니다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맛이 없어 범이어는 뭔가 좀 꼬라박고 지더라도 좀 덜다답한 맵이 있는데 답답해 범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알땡땡님이 무슨 말이지 방송은 이 방송 저방송 다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 사람 방송도 보고 저 사람 방송도 보고 여러가지 방송을 다 돌려보면서 그 중에서 나한테 내 코드에 제일 맞는 방송 보시는게 저도 기분 좋고 시청자들도 기분 좋고 그죠? 코드 찾아가는거야 솔직히 코드 안맞으면 보기 힘들거든 안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안맞으면 방송 보기 힘들거든 그냥 코드 맞춰서 가는거야 그리고 코드도 조금씩 변하거든 나이 먹으면서도 변하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런것도 변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여러분들 한 1,2년 전에 제 방송이 졸라 싫고 꼴백했을 것 같고 안 보다가도 갑작스럽게 흠겁으로 그냥 왠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제 방송이 재밌어질 수 있는거거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반대로도 내 방송 진짜 재밌게 제 방송 진짜 재밌게 보다가도 아 이제는 못 보겠다 할 수 있는거고 그죠? 그런것이 방송이다 라는거에요 과감하게 공격한다 과감하게 공격간다 와감하게 공격간다 냐아 오늘 아스웨이 일본인데 안교수명 생각 많이 나더군요 코스웨이기는 안개요인데 아아 오마이글 11시 있었네 호호올랄올라 자, 아파 강하게, 어색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야 잠시만 어? 아니 여보 아무것도 없냐? 저기..저기..예? 아니..예? 아니..아니..아니야..아니야.. 야..야..야..야..야..뭐냐? 야..야..뭐냐? 야..야..야..야..뭐냐? 야..야..야..뭐냐? 어? 야..야..야..야..야..야..뭐냐? 야..야..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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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형 뭐죠? 야..야..이형 뭐죠? 야..야.. 야..야.. 아니..이형 뭐예요? 아니 벙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앗!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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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게임을 플레이를 해버리면 나는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쏠.. 뿌 뿌 뿌.. 어.. 조금 그냥 아파..어.. 버린다..어.. 어.. 우구룰룰루 젠틀.. 푸푸푸푸푸.. 오지게 쨔면서.. 타이밍 옷이 매길려고 하고있네..이 양반이 그냥.. 어? 아니..누가 그렇게 심하게 쟤래? 이 양반나..하잉야엉 어어..웅.. span.. 아..잘 serious.. لم.. 아..ㅂ.. 임 accommodation 9X2 앗istas liksom.. 앗ISTRRM 앗.. 앗itas.. 앗itas.. pr sir 도도도 pue 아 요방 난다구 호호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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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야 아니 미친거아니야 에너 노빵 난다 도도도도 따라 오오오 아 일로가도 쏠수있어요 여긴 좀 오버 아닌가요 시방타까리 배스틸러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통란은 조금만 들어갈로 주문 푸푸 아 도망갈께요 쏙쏙쏙 쏙쏙쏙 로브 조금 더 지고주러하겠습니라 요 배스틸러 가르송라 조금만 더 넣어주면 푸푸 리크버 조금 더 생산해 주는 뭐 아빠 어 어 어 오 넥스 조금만 쏙쏙 푸푸 야 너무 좀 타이트하게 들이제는데 좀 사람 성당하게 아닙니까 어 야 미친거 아니야 오 아니 너무 타이트하게 들이제잖아 저걸로 성당하게 야 야 너무 타이트하게 들이제는데 저걸로 성당하는데 어 엉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 놈의 갈라 쌈바리오 오우 쉐키라 뱀어 뽕 쌈볼 아유 미친거 아니니? 아니 미껄로 쌈볼 호호 호호 오우야 세이 오오 야야야 각인데 이거 아이세이 호오오 아아 조금만 자르트젤 로 로빵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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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말을 야 이 말을 때라니 오따 때린 놈이니 지금 아는 오오 오오 아 한대만 때려주세요 오오 오오 한대만 때려주세요 한 대만 제발 퍽퍽. 아... 어, 아파. 어, 어, 열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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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아... 있니, руг Northern orlol 어, 응,어,어,阿, Foster 아, 소릴 버N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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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문 랩이 1,000 2,000 발м 암에 조금 아파 아 5, 6, 7, 8, 9, 7 어.... 여행 아르바이트 욕증 많이 아따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로로롷 엌오오오오 엌오엌 tigers dragons 이렇게 괴로우주된 야 야X 옵초고 어 김쪽을 안되 지 옵초고 있는은를 맞으면은 어 깜짝이야 그 bleach 사람이라는게 강도가 있지 엉? 그려야한그려 오육 채ogn아 이름 명아개 좀 더 빨리 아 이거는 조금 썩나가네 오 6,7,8,6,7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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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크량의 안기 안기 안기요 포포 할래 포장이냐니 어 냥냥냥이냐 어 냥냥이냐니 어 너 쌈바 쌈바 뚱뚱뚱 들어가 버리는거야 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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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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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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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든 알아? 너 어떤거 계실까? 나이게 우리 주민님? 여기만 있잖아! 우리 주민님한테 뒷모습캔 전 부인공장! 또 와봐! 이 영상은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지금 형님은? 가난하게 출발해 가지고 막아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 방금 상황이 방금 어 방금 이게 상황이 푸르브 좀 말까 말 쉬면서 막은 거라 가지고 막아도 그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조금 말렸다 아 아 아 언더컴이 였구나 언더컴이 왔네 펑크 안받고 졸라 잘 쬐네 팩 더블인데 언더컴 하면서 졸라 잘 쬐네 이래서 체조카 타임이 나왔구나 자원 체조카 때문에 자원 체조카 제대로 꽂혔네 어 어쩐지 타이밍이 빡세 빡세라 그래 어 어 으 음 이봐 풀옵 쉬고 있잖아 그죠 어 풀옵 쉬고 있잖아 어 지금 풀옵을 이렇게 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풀옵을 쉬면서 막아버리면은 이게 어 이게 풀옵을 이게 일꾼을 찍으면서 타이밍을 주는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 막아도 약간 어 음 허허 허허 봐봐 여러분들 봐봐 제가 말씀드린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맞긴 막았죠 타미너씨 제가 일꾼이 스무라한 말입니다 그죠 상대는 일꾼이 저보다 세마리가 더 많죠 오히려 그죠 어 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세미 싸움이 낫다고 치잖아 여러분들 세미 싸움이 낫다고 쳤을 때에는 지금 테란이 오히려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세미 싸움이 낫다 그러면 음 그라다 어 그라다 어 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요 트리플까지 지금 풀옵 잡혔잖아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기본 더러운 어 매우 기본 더러운 상태라는 거에요 지금 이거 지금 다 지금 포인트 다 잡힌 거거든 지금 포인트 다 잡혔고 지금 트리플 타이밍 늦춰졌고 센터 쪽 마인 잡혀졌고 거기다가 어 리버 타이밍 상대한테 체크 다 당한 거잖아 그죠 음 음 음 바로 지금 공격 가는데 어 어 지금 이미 이 친구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어 지금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요 타이밍이 어 이게 진짜 중요했거든 타이밍이 왜냐면 지금 여기 공사를 갖다가 안 치고 간 거라서 피해 많이 조사되는 타이밍이거든 사실은 방금 게 어 여기 지금 공사 신경 안 쓰고 손을 갖다가 투자를 한거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를 심각하게 조사되는 상황인데 음 상대 병력도 워낙에 많았고 털에 또 온도기도 지어졌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못 졌죠 어 게이트도 음 음 상대 5패터리 완성 됐잖아 이 악마 봐라 여러분들 보세요 시청자 분들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이 악마는 지금 최적화가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최적화를 더 잘한 거예요 지금 5팩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 그죠 어 리버 대비 깔끔하게 지금 다 해놨지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죠 어 이렇게 지금 다 해놓고 털에 또 적정수로 다 둘러 쳐놓고 나서 최적화로 지금 생산금을 5팩토리 지어서 타이밍이 나온거기 때문에 졸라 빡세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투게이트 병력으로 막은 거예요 투게이트 병력으로 이제 게이트 올라가잖아 상대는 완성되어 있는데 5팩토리가 이거 못 막는 거야 사실은 트리플렉스 아직 안 꽂았지 그죠? 지금 최적화 어떤 싸움 그 다음에 어떤 어 최적화 싸움 지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진 거예요 이거 못 이긴다 사실 이거는 지금 쪼어지는 상황이에요 어 쪼어지는 상황이야 이거는 지금 음 5팩토리 어 병력 최적화로 지키고 있잖아 지금 땅땅땅땅 병력이 나 얼마 없다 여러분들 봐봐 전자분들 봐봐 어 5마리 7마리 드라곤 7마리 어 얘까지 어 마운까지 9마리 상대 어 상대 탱크 6마리 7마리 얘까지 9마리죠 드라곤이랑 탱크스랑 똑같다 그러면 말도 안거거든 음 맞잖아 어 단단히 쪼어지는 상황이야 이거 지금 사실 이게 음 상당히 벅찬 상황이다 지금 이거 지금 탱크 탱크 양 자체가 많아가지고 압박감이 고통이 아니야 지금 어 중요한건 이게 게이트가 방금 완성됐기 때문에 그죠 어 어 자리를 제대로 잡힌거야 거기다 애완지 건물 가져오잖아 이러면 사실상 못둘 놓고 봐야돼 사실상 솔직히 말아 어 그죠 어 사실은 이게 쉐더버가 된 상황이야 사실은 베럭이랑 엠베가 여기 날라와서 이렇게 하고있다 못들어 솔직히 못들은다니까 진짜로 드라곤 바보돼가지고 가뜩이나 멍청한데 어 방금 이거 어 드라곤 대주면서 지금 잡은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구 질러 떼주면서 어 어 아 나름 그래도 컨트롤이 잘 먹혔다 방금은 그죠 나름 음 이것도 지금 질러 떼주면서 몸빵 어 어 한방 더 어 음 음 요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금 어 어 어 어 방금 음 중요한건 테란이 요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아홉시다가 데컴을 박는다는거죠 그죠 어 데컴 받고 스탑부터 올라가고 이미 015까지 찍어놨네 이미 거의 완성이었네 허허 쉬이 피카몬스도 USB를 많이 찍어놨어 중요한건 50년대만 똑같잖아 그죠 50년대만 똑같잖아 어 그니까 이거는 지금 어 상당히 거시기한 상황이었는데 거시기한 상황이에요 거시기한 상황이야 어 이제 015 완성된단 말이지 음 음 음 쉽게 다시 늘려놨고 아랍질러 거시기한 상황 음 아 아 이거 컸네 시장자분들 배럭스 날라가는 배럭 날라가가지고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 이거 딜레이 된거 생각보다 크네 지금 보니까 어 이거 그죠 어 이거 생각보다 크다잉 음 생각보다 크다 어 이거 생각보다 커 이거 크다 이거 야 이거 크다 이거 말크다 5팩토리 상태에서 지금 어 상대 지금 5팩토리 상태 지금 10게이트 늘어났죠 10게이트 그죠 어 후속타 인구수 채워주는 양 보이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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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진거에요 지금 이게 양차이가 인구수가 음 여기서 살짝 흔들면서 탱크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어 그죠 요쪽으로 살짝 어 라인 해놓고 질러스로 무빙 3마리 던졌잖아요 그쵸 방금 마인 제거하라고 3마리 무빙으로 1마리 2마리 던지면서 마인 제거하면서 지금 들어간거에요 어택당으로 맞나요 여러분들 시간 말주면 안되거든요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음 제가 태크가 없기 때문에 그쵸 어 어 어 과감하게 해서 승부를 본 이유는 뭐다 아비터나 또는 캐리어 또는 템플러카이브 어느 하나 지금 태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 봐야 되는거에요 맞나요 어 여기 프로브 보내가지고 멀티 찍으라고 그랬는데 멀티 공사도 실패했어 이 양반이 잡아가지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원으로 어 지금 이 타이밍에 승부를 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동수 멀티기 때문에 그쵸 어 제대로 뚫었죠 근데 음 상대 이제 팩토리도 하잖아 어 5팩토리로 시크리트 맞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운이 조금 많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어 운이 좀 많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어 지금 어떤 어 초반 상황이나 빌드 최적화나 빌드 메커니즘 상으로는 제가 진거에요 이거는 못 막는 겁니다 못 막아야 정상이고 음 운 좋게 막아내면서 이렇게 어 뒤집었다 아 아 아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